금요일 밤 어두운 조명 속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서울의 한 클럽. 마약 단속에 나선 경찰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이곳저곳을 수색합니다. 테이블과 의자 구석구석은 물론 화장실 쓰레기통도 뒤지고 천장까지 뜯어서 살펴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합동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서울 이태원과 강남의 클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클럽 한 곳에선 벽과 선반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유흥가 주변 도로에선 약물 운전 단속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과속 등 비정상적 운전 행태와 운전자의 동공 변화 등이 발견되면 음주축정기처럼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최초로 약물 운전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클럽 등 유흥가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 680여 명에 달했고 올 들어서도 350여 명이 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흥가 일대에 대한 마약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어제 그대 к Tre' Fazτα 최근에 수중 단속을 가진 마약을 formal하고 듣고 온다고 했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